네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클래스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죠? 계산기입니다. 근데 이 계산기의 기능을 조금 제가 추가해볼 건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계산기에서 여러분이 원주율을 알아내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주율 3.14죠? 뭐 쭉 늘어나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3.14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기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 3.14를 사용자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던 숫자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예제는 sum과 avg average입니다. 자 sum과 average는 우리가 만든 객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 객체마다 다른 상태를 갖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객체마다 다른 변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eft, right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 파이, 원주율 같은 경우는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을 가지면 되는 값입니다. 3.14라고 하는 값이요. 그렇다면 각각의 객체의 인스턴스마다 마치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멤버, 인스턴스의 변수와 같이 우리가 각각의 객체마다 파이는 3.14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일일까요? 뭐 그렇진 않죠. 중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마다 똑같은 정보를 똑같이 준다라는 것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제가 클래스 변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예,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클래스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즉,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변수인데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의 변수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인스턴스들은 그 클래스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이의 값을 이 객체에다가 제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블 파이 즉, 이 파이라고 하는 변수는 더블형이다. 그리고 제가 3.14라는 값을 이 파이에다가 이렇게 입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레프트 라이트와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즉,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그 스태틱 뒤에 따라오는 이 변수는 스태틱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 스태틱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이 변수가 클래스에 소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은 저 변수를 모든 메소드에서 모든 인스턴스에서 동일한 값으로 가져오게 된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변수에 3.14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3.14라는 값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내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보시면 c1이라고 해서 컬클레이터라고 하는 이 객체, 이 클래스의 구체적인 제품인 c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c1.pa를 하게 되면 이것은 3.14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왜냐? 이 파이라고 하는 값은 클래스 변수로서 선언이 되긴 했지만 그 클래스를 모든 인스턴스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해놓은 그 클래스 변수인 저 파이라고 하는 값은 인스턴스 이거 인스턴스죠? c1 안에 인스턴스가 들어있잖아요?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c1.pi를 해보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왜냐? pi와 밑에 있는 pi도 똑같이 3.14라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인스턴스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calculator.pi를 하게 되면 얘 역시도 3.14를 여러분들에게 반환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예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예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class pass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약간은 인위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pi라고 하는 값 그 값은 고정되어 있고 모든 메소드에서 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던 값인데 사실은 그 pi라고 하는 것 pi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pi 값에 final이라고 하는 java의 속성을 지정하시면 이 pi라고 하는 이 값을 어떤 경우에도 수정할 수 없도록 한번 지정되면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final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고 이 pi라고 하는 예제 자체는 class 변수 class 멤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final을 쓰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예제는 뭐냐면 우리가 10과 20을 예 그 left와 right 값으로 줘서 sum을 하면 30이 되는데 30을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항상 더하기 20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코드를 바꾸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는 set 오퍼랜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과는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c2 그리고 set 오퍼랜드를 해서 left는 20 right는 40을 한 다음에 c2.sum을 하게 되면 60을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calculator 예제에 그 계산기 클래스명은 calculator2입니다. 자 calculator2.base 는 10을 하게 되면 자 c1 sum을 했을 때 기존에는 30이 출력되는데 10을 10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더하기 10을 해서 40이 출력되고 자 c2 sum을 하게 되면 70을 아니 60을 출력해야 되는데 자 요거 더하기 이거니까 60이죠. 60을 출력해야 되는데 10이 깔려 있기 때문에 70을 출력하게 하도록 하는 그 예제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calculator2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죠. 여기 보시면 calculator2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보시면 static 그리고 int base 라고 되어있죠. 즉 base 라는 변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이고 이 변수의 기본값으로 저는 0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static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base라고 하는 요 변수는 바로 이 calculator2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가 됩니다. 인스턴스의 멤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sum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어 base의 값은 기본적으로 0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base의 값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다면 자 sum을 실행했을 때 left와 right의 값을 더한 결과에다가 base 0이 들어가 있는 값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left에다 30 right에다가 40을 했으면 요 두 개를 더해서 그냥 70이 나오겠죠. 더하기 0을 해봤자 더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calculator2.base는 10이라고 요렇게 밑에 있는 요 코드처럼 요렇게 지정을 하시면 base base라고 하는 저 이 class 변수의 값이 10을 갖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sum을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이 sum의 결과는 이 sum의 결과는 더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left가 30 right가 40이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70 더하기 10이 돼서 8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기에 있는 요 base라고 하는 요 값 요 값 자체는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static이 붙어있어서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인스턴스가 똑같은 값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죠. 반면에 여기 있는 dis.left dis.right 라고 하는 요 값은 예 보시는 것처럼 앞에 static이 붙어있지 않은 변수 선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스턴스의 멤버고 인스턴스의 멤버는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30과 40이라고 하는 요 변수는 예 현재 30과 40이 세팅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에서만 유효한 값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제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베리어블 인스턴스 변수를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용도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인스턴스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이 필요한 경우 위에 예에서는 자 pi가 위에 예에서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final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데 지금은 final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값을 클래스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alculator.pi라고 하게 되면 3.14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3.14라는 이 원줄만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굳이 new와 같은 요런 과정을 거쳐서 메모리를 더 쓰면서 여러분이 굳이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뭐 인스턴스의 이름이 c라고 한다면 c.pi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3.14의 값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드는 이유는 c.sum c.average 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별로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변수의 값에 따른 다른 처리 결과를 얻고 싶을 경우에 우리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원줄만을 알고 싶다면 굳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 없이 calculator.pl이라고만 하시면 그러면 3.14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스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값을 클래스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값의 변경사항을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해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calculator2라는 클래스에 base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를 여러분이 변경하게 되면 이 calculator2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모두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변수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